투자는 포기를 전제로 하는 이상한 행위입니다. 투자란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비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투자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금융 자산에 투자하면 매달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 평생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는 사실 매우 간단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ETF, 채권과 같은 금융 자산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콜라 베르베가 지은 가장 완벽한 투자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부의인문학을 쓴 우성님이 추천사를 써서 읽게 되었는데요.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 쉬우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투자를 망설이는 일은 아주 값비싼 실수다. 2. 주식시장의 승자를 예측할 수 있을까? 3.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4. 어떤 ETF를 매수해야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투자를 망설이는 일은 아주 값비싼 실수다.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그 속에 담긴 한 가지 진실을 못 볼 수도 있다. 거품, 하락, 폭락을 거치면서도 주식시장은 여러 세대에 걸쳐 넉넉한 수익을 제공해왔다는 사실 말이다. 미국의 30개 우량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주식시장의 지수인 다우존스 지수는 20세기를 66으로 시작하여 세기 말에는 11497로 마감했다. 기업의 이익을 바탕으로 통상 1년에 2회 내지 4회 지급되는 배당금까지 재투자했다면 20세기 초에 미국의 대형주 지수에 투자한 1달라는 100년 후 1만 8,500달러 이상의 가치를 보였다. 1달러가 1만 8,500달러로 늘어난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시장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이장 뉴턴이 그랬던 것처럼 확실하게 부자로 만들어줄 특별한 회사를 찾는다. 혹은 폭락이 임박했다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폭풍우가 지나가는 동안에 주식을 매도한다. 폭락을 기다리며 투자를 미루기도 한다. 은행이나 투자기관의 이익과 당신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투자한다.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행동이 흥미로운 점은 그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대는 변하지만 행동은 그대로다. 사실 올바른 투자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부모가 갓 태어난 자녀를 대신해서 하루에 1달러씩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자녀가 20세가 되면 그 계좌를 이어받아 본인이 남은 평생을 매일 1달러씩 투자한다고 하자 65세가 되어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인 연 11.8%를 실현한다면 투자한 자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총 480만 달러가 된다. 이제 둘째 자녀의 경우로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투자하지 않고 20세가 되었을 때부터 매일 1달러씩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자녀가 매년 11.8%라는 동일한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다면 65세가 되었을 때 얼마를 가지게 될까? 답은 50만 달러가 조금 넘는다. 두 번째 자녀가 65세에 은퇴할 때까지 480만 달러를 따라잡으려면 20세부터 하루에 9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장기 투자의 힘이다. 위의 사례는 사람의 직관과는 달리 일찍 시작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투자를 망설이는 일은 아주 값비싼 실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으며 수익률이 보잘것 없을 것이라고 폄하한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돈을 투자하면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현명한 행동을 개발하여 전문 투자자보다 변동성이 적으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 썰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기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의 함정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다.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최악의 시기에 전량 매도하는 것, 이 주식에서 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 인내심을 잃는 것과 같은 함정 말이다. 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싶다. 완벽한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수익률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더 중요한 일은 함정을 피하는 것이다. 즉 첫 번째 내용은 함정을 피해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2. 주식시장의 승자를 예측할 수 있을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대개 이런 대답을 듣는다.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회사를 골라 주식을 산 후에 그 회사가 제2의 애플이나 구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희귀한 진주의 신화라고 부른다. 이 신화에 따르면 투자자는 수정구슬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잘 읽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보석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고 그 실패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당신 주변에도 이 같은 신화의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당신이 그 피해자라면 미안하다. 미래의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예로 들어보자. 향후 몇 년간 주목할 만한 혁신기술을 선별한 다음 선견 지명을 가진 주주들에게 보상을 할 만한 우량기업의 주식을 매수한다. 소규모 생명공학업체, 인공지능기업 혹은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성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투자 접근법의 문제는 과거에 끔찍한 실패를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세상을 바꿀 만한 발견이 무엇인지 지겸한다고 해도 그 정보로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20세기 초 자동차 제조업체에 투자한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이 미래를 예견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의 예측이 맞았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14억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실패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에는 2,900개 이상의 자동차 기업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사라지거나 경쟁업체의 합병 또는 부족한 운영자금 때문에 문을 닫았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20세기 말까지 단 3곳만 살아남았고 그 중 GM과 클라이슬러는 2007년에서 2008년 경제위기 당시 미국 연방정부의 도움으로 겨우 파산 위기를 벗어났다. 세상을 바꿀 만한 기업을 골라 미래를 예견하고 투자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논리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 같은 투자조차도 종종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접종이 가능한 충분한 양의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지는 물론 개발 자체가 가능할지 아무도 몰랐다. 흥미진진한 주식투자 이야기라면 나는 작가인 버텀 말킬의 격언을 항상 염두에 둔다. 숨가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물건을 사지 마라. 워렌 버핏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박수갈채를 받는 투자를 조심해라. 대개의 위대한 결정은 하품이 날 정도로 재미없다. 즉 최근에는 AI 붐이 이뤄가지고 AI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 10년, 20년까지 살아남을지는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유망한 산업에 지금 훌륭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투자가 성공할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본사를 둔 금융정보 회사인 S&P그로벌은 20년 이상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S&P 지수와 펀드의 운용 실적을 비교하는 SPIVA로 더 알려진 보고서를 발표한다. 2022년 중반에 나온 SPIV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투자 전문가가 운용하는 미국의 대흉주 펀드 중 55%가 S&P500 지수에 비해 수익률이 낮았고 지난 10년간을 비교하면 90%가 지수 대비 수익률이 낮았다. 중형주 및 소형주 펀드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성장주 펀드의 경우에는 실적이 더 안 좋았다. 모니시 파브라이를 비롯한 일부 펀드 매니저는 수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장을 링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부는 앞으로도 계속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겠지만 또 다른 일부의 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여전히 극심한 수익률 부진을 경험할 것이다. 전미대학 경영책임자협회에 따르면 기부금 기금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학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연평균 13%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보다 보수적으로 주식 75%, 채권 25%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더라도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었다. 최고 수준의 전문 투자자들조차도 몇 년 이상 연속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는 드물다.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기간 투자자의 83%가 수수료를 공제하면 S&P500 지수의 수익률을 밑돌았다는 S&P 글로벌의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작가이자 경영자인 버텀 말킬은 자신의 저서 랜덤워크 투자 수업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펀드 매니저들이 기록한 성과를 분석했다. 그는 10년 내내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모든 투자자들이 탐내던 당시의 제왕도 이후 수십 년간 대부분 평균 이하의 성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버텀 말킬은 평균적인 수익을 내는 펀드 매니저들이 존재하는 한 일부는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기간 중에 거둔 탁월한 성과가 계속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 종목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한두 해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게 10년 20년 초과 수익률을 올리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국제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9천 개 펀드를 분석하여 계산한 결과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한 해지펀드 매니저들 가운데 S&P500 지수를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994년에 이러한 해지펀드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현재는 5만 9천 달러의 가치가 되지만 S&P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13만 5천 달러가 된다. 승자를 예측할 수 있을까? 장기간에 걸쳐 S&P500 지수를 능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종목이 드물기 때문이다. 애리조나 대학 연구진이 1926년부터 2016년까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만 5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 상승을 주도한 기업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미래 투자 수익에 크게 기여할 몇 개의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할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이 그 목록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대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이들 기업의 향후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이러한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기업 주식의 미래 성장성은 지금까지의 상승률에 비하면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갈 상위 4%에 포함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어떤 대기업이든 오랫동안 정상에 머무르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3년과 2023년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대 기업을 비교한 목록을 살펴보자. 그래서 이 표를 보면 2003년에 가장 가치 있는 10대 기업, 오른쪽은 2023년에 가장 가치 있는 10대 기업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엑소모빌을 제외하면 2003년에 반드시 투자해야 할 기업으로 꼽혔던 대다수가 2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상위권에 들지 못했는데 투자자에게 20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2003년 최대 기업이었던 지인은 파산 위기까지 겪고 현재는 S&P500 지수에서 85번째에 올라있다. 이런 까닥에 투자자는 성공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승자가 있다. 성장기업,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 모두가 거래하고 싶어하는 기업에 만 투자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크고 정말 운이 좋아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엑소모빌 같은 회사에 투자하면 정말 대박이 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번째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 매수한 당일에도 매도할 수 있다. 이 같은 거래를 데이트레이딩이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관련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레이딩은 카지노에서 룰렛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데이트레이딩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데이트레이딩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주식을 몇 달 안에 매도한다. 거래 빈도가 잦으면 수익률이 높아질까 오히려 낮아진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거래 빈도는 수익률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만 5천명 이상의 미국 내 투자자를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래한 투자자는 그렇지 않은 투자자에 비해 절반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요컨대 투자 포트폴리오는 빈화 같아서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작아진다는 격언이 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한 주식이 수년간 이상적으로는 수십년간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북미와 유럽의 주식시장은 10년 가운데 거의 7년 동안 상승했다. 물론 10년 가운데 3년은 수익률이 하락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 투자가 크게 유리하다. 매주 매월 심지어 1년 단위를 보더라도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뉴욕 증시를 보면 한 해에 22% 상승했다가 다음 해에는 9% 하락하고 그 다음 해에는 14% 상승하는 시기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감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균형이 잡힌 포트폴리오라면 적어도 다른 형태의 투자자산인 채권을 포함해야 한다. 채권을 매수하면 미래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는 정부나 기업과 같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 불가피한 시장의 하락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은 가상의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놓고 가격 하락에 대한 내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물론 하락률을 가정하는 것과 실제 손실 금액을 바라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이 완벽하지는 않다. 50만 달러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20% 하락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실제로 10만 달러의 손실은 충격적이다. 더욱이 주식시장의 급락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당신의 일자리가 위험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다음 표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추가하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동성이 줄어들었는지 보여준다. 즉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비중이 높아질수록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기 위해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하락률은 점점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비중이 10%이면 포트폴리오의 하락률이 40%까지 될 수 있고요. 채권의 비중이 60%면 포트폴리오의 하락률은 1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벵가데이 설립자 존 보글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해서 주식 50%, 채권 50%의 비율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말한다. 이후에 자신이 주식시장의 등락을 잘 견디는지 안정성을 우선하는지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율을 80대 20 또는 20대 80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존 보글은 젊은 투자자에게는 주식과 채권을 80대 20으로, 중년 투자자에게는 70대 30으로 배분할 것을 제한한다. 막 은퇴해서 투자자금의 인출을 시작한 상대적으로 젊은 은퇴자의 경우에는 60대 40, 고령의 은퇴자에게는 50대 50의 배분을 제한한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이 있는 투자자는 허용가능한 위험을 계산할 때 이러한 자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하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채권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자는 변동성이 더 큰 투자자산, 즉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포트폴리오의 주식, 채권 비율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전에 약 8천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졌던 존 보글도 이 문제로 고민했다. 보글은 사망하기 1년 전인 88세에 내 전체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채권이 대략 50대 5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그 배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의 절반은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식 비중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결국 적절한 자산 배분에 관해서는 모두가 무지의 안개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상식에 의존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지금 나는 보글이 생을 마감할 때보다 43세나 젊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주식 75%, 채권 25%의 비율로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시장이 침체기를 겪을 때도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싶기 때문이다. 이 비율이 정확하거나 완벽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당신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비율을 찾는 것이다. 좋은 정보가 현명한 투자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좋은 투자 기법을 배우려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익숙해져야 한다. 하지만 지도를 볼 줄 안다고 해서 모두 모험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정보를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현명한 투자자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감정에 휘둘리기 쉽다는 점이다. 이것이 내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이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투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은 돈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의심, 희망, 즐거움, 후회, 두려움, 다른 사람의 의견, 안정감, 자존심 등 인간의 감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투자라는 주제를 매우 매력적으로 만든다. 미래 수익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의 행동이다. 여기서도 정말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고 투자는 기법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래 수익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심할 것 없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어떤 ETF를 매수해야 하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매수해야 할까?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몇 가지 ETF를 매수하거나 멀티 에셋 ETF 즉 주식, 채권 등 여러 가지 자산의 인덱스나 ETF를 포함하는 ETF 하나만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쯤에서 내가 인덱스 펀드보다는 ETF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ETF가 인덱스 펀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절세 효과가 크며 최소 투자 요건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ETF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ETF, 지수 ETF를 매수한다는 것은 다양한 주식과 채권으로 이루어진 당신만의 펀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단 두 가지 ETF만으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 1. 주식 부분 9천 개 이상의 미국 및 해외 기업의 주식을 담고 있는 벵가드 3개 주식 인덱스 펀드 ETF 즉 VT라고 합니다. 2. 채권 부분 미국 국채, 우량기업 및 투자 등급 달러 표시 국채 채권을 담고 있는 벵가드 단기 채권 ETF, BSV가 티커입니다. 사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신이 원하는 주식과 채권 비율을 정하고 이 두 가지 펀드 즉 VT와 BSV를 매수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빵을 구우면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게 전부다. 어떻게 보면 이런 ETF를 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이 같은 분상형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주식과 채권의 비중에 따라 연간 5%,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또는 6.3%, 주식 80%, 채권 20%로 구성한 보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까지 다양했다. 즉 10년 전에 가상으로 투자한 1만 달러의 가치가 지금은 1만 6,300달러에서 1만 8,400달러 사이가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펀드의 연간 보수율은 아주 낮아서 각각 투자금의 0.07% VT에 투자했을 때, 0.04% BSV에 투자했을 때에 불과하다. 내가 추천하는 주식 ETF에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포함한다. 투자자들은 종종 미국 기업 주식만 거래하는 것이 좋을지 묻는다. 미국 기업이 이미 해외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만 거래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S&P500 지수에 속한 기업의 매출 약 30%는 해외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해외 주식을 포함하는 다각화를 선호한다. 지난 10년 반 동안에는 미국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연간 수수료가 0.03%인 벵가드 S&P500 ETF 즉 VOO를 구입하는 방법이다. ETF 펀드는 모두 해당 펀드를 소유한 주주에게 배당금도 지급한다.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되며 대부분의 주식 플랫폼에서 배당금을 자동으로 펀드에 추가 투입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할 때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할지 여부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그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재투자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ETF가 있고 아니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는 ETF가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자산배분 투자책을 보면 선진국 주식 몇 퍼센트, 신흥국 주식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눠서 투자하는데 그게 귀찮으면 그냥 전세계 주식을 사는 VT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하게 두 가지 ETF를 통해서만 자신의 자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지금까지는 성과가 가장 좋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티에셋 ETF 나는 앞서 주식과 채권이라는 두 개의 펀드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했다. 포트폴리오를 더 단순화하려면 하나의 멀티에셋 ETF를 선택하면 된다. 멀티에셋 ETF는 미국 및 해외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타각화되고 균형 잡힌 투자 상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는 전세계 수천 개 기업의 주식과 선진국 정부가 발행한 수천 개의 국채를 보유한다. 멀티에셋 ETF는 비과세 IRA와 같이 투자금이 비교적 적은 계좌를 위한 옵션이다. 이러한 계좌는 번거롭게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말고 하나의 ETF를 매수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추가 불입하는 것이 좋다. 계좌를 클릭하면 한 줄로 내역과 숫자가 나온다. 마치 숙제를 다하고 주방을 깔끔하게 정돈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멀티에셋 ETF 가운데 아이쉐어 코어 성장 배분 ETF 즉 AOR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거래되는 주식 80%와 미국 정부 및 기타 선진국에서 발행한 채권 20%로 구성된다. 아이쉐어 중간 배분 ETF 즉 AOM은 앞에서 거론한 펀드보다 보수적인 펀드다. 이 펀드는 미국 및 해외 주식 50%와 미국 국채 50%로 구성된다. 이 펀드의 수수료는 연간 0.15%다. 즉 아예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정해서 운영되는 ETF가 있네요. 앞에 주식 채권을 따로 사기 귀찮으신 분은 그냥 이거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리밸런싱도 중요한데요. 지수 ETF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즉 자산배분 재조정은 1년에 한 번 정도 자산의 일부를 매수 또는 매도하여 최초에 선택한 주식과 채권 비중을 맞추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크게 상승하면 1년 후에는 그 비율이 달라진다. 주식이 상승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주식 66%, 채권 34%로 바뀐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투자자의 필요에 따라 주식 ETF 일부를 매도하고 채권 ETF를 일부 매수하여 최초의 비율인 60대 40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리밸런싱의 장점은 주식 가치가 상승했을 때 주식을 매도하고 하락했을 때 매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임으로 자산을 재분배하는 일은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리밸런싱은 유용한 작업이다. 그러나 리밸런싱의 주된 목적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비용의 최소화다. 리밸런싱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주식 비중이 채권 비중을 앞지를 수 있으며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리밸런싱의 또 다른 방법은 포트폴리오의 신규 자금을 추가해 비중이 낮은 펀드를 더 매수하는 것이다. 벵가드의 창립자 존 보글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지 않았다. 보글은 1826년 이래 미국 주식 50%와 채권 5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매년 리밸런싱한 결과를 25년 간격으로 측정했는데 52% 확률로 수익률이 올랐다고 계산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작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결론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여부는 투자자 각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리밸런싱은 개인의 선택이지 통계로 검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리밸런싱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제 경우에는 리밸런싱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 비율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의 주식 비율이 50%에서 55% 또는 60%로 증가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존보굴이 리밸런싱을 안 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네요. 다른 책들에서는 리밸런싱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존보굴 같은 경우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니콜라 베르베가 지은 가장 완벽한 투자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1년에 단 한 시간만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단순하고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법이라고 책에 쓰여져 있는데 그게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 방법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책에서 5장 시속 200km로 고속도로 질주하기 여기서 복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TV와 알림을 꺼라 여기도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리뷰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안 했는데 여기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조정이 주는 기쁨도 정말 저는 재미있게 읽고 주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초보자분은 이걸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